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위한 시위원 서영훈입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당진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위원으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현미경 의정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위원으로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저 서영훈은 시위원으로서 우리 이웃인 당진시민들께서 더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시위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집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당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에 더욱이 귀 기울여 시민과 현장의 여론을 시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최대 장점인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초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다양한 조례와 특히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시위원 서영훈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열정과 진심을 시민을 섬기는 서영훈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